김용태의 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시원합니다 베이로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국민 여러분 시원하시라고 왕타! 뚝뚝 털고 일어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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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마 몸이 낫지마 끝까지껏 떼고는 거니냐 저희랑 보면 범인 일랑 빛자 뚝뚝 털고 일어나 다시 하기도 해보는 거니냐 우라차 우라차차 하늘에 울어줘서 손사랑 구멍은 있다 야야야야 술을 짚지마 야야야야 목이 낫지마 내 이름 너도 뜨고 나도 뜬다 뜬다 뚝뚝 털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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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한다고 걱정한다고 고민한다고 냉랭 랭랭 틈은 일 하나 없던 걱정일랑 고민일랑 고민일랑 뚝뚝 털고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보는 너의 그가 차고가 차고가 차고 하늘이 무너져보 소상할 꿈은 있다 야야야 쓰러지지마 야야야 영원히 웃지마 내일 너도 뜬다 나도 뜬다 뜬다 뚝뚝 탈고 일어나 뚝뚝 탈고 일어나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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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을 마라 고민을 마라 울침을 하지를 마라 걱정이란 고민을 고민이란 귀찮 뚝뚝 탈고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보는 너의 그가 차고가 차고 하늘이 무너져보 소상할 꿈은 있다 야야야 쓰러지지마 야야 영원히 웃지마 내일 너도 뜬다 뜬다 뚝뚝 탈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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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참 훌륭하신 악단 여러분과 우리 김용태 단장님이 계신데 라이브로 다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단장님 고마워요 네 특별히 베이루 노래를 라이브로만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는 말씀 계셔가지고 아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3 3 3 4 5 7 8 9 10 10 10